그 다음에 연소의 요소로 뭘 공부했고요? 3요소하고 4요소 공부했고 외우셔야 됩니다. 3요소는 가산점, 4요소는 가산점 연. 마지막에 연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가 나온다는 게 연쇄 반응입니다. 가연성 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화염, 불꽃이 생길 거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서 불꽃 연소가 돼요. 4요소가 있는 연소를 불꽃 연소. 4요소가 없는 3요소만 있는 연소는 불꽃이 없는 연소인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면 연소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이 표면 연소가 나중에 뒤에 보시는 고체에서의 연소를 말합니다. 표분 증자할 때 표. 여기서 말하는 표가. 그 다음 이어서 가연물부터 공부했었는데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들.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적을수록 열 주제에 유명하고 활성에너지가 적을수록 이거는 분해될 때 요구하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일수록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발열량은 클수록 산소와 친할이 클수록 표면적이 클수록 크기는 작을수록 그리고 주연도 높을수록 기체일수록 불 잘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서 가연물이 될 수 없는 물질들에서 반응력이 워낙 큰 거. 화학 반응 결합력이 워낙 큰 거고요. 그 다음 불활성 기체들 그리고 흡입 반응하는 물질들. 이것들은 가연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 받습니다. 산소공급원에서는 용어가 조연성 가스 또는 지연성 가스라고 한다는 거. 용어가. 그 다음 이때 산소에서 필요한 게 MOC. 일반 가연물은 몇 프로? 15% 탄화수소류는 산소의 모을 수 곱하기 연소 한 개인데 연소 한 개는 다음 시간에 외워줘야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일단은 산소의 모을 수는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손소의 모을 수도 또 나옵니다. 모을 수 구하는 방법 자체가. 그것도 다시 한 번 또 보도록 하고요. 그럼 점화원은 딴 거 없어요. 뭐만 외우면 된다? 종류만. 딴 거 없어요. 종류문는 문제예요. 점화원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무슨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 화학적 에너지는 그냥 종류가 아니라 화학용어 들어간 거. 화학용어 들어간 거. 끝. 기계 에너지는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마찰열, 마찰스파크, 압축열. 또는 단열, 압축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압축열입니다. 세 가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 아크가열, 정전기, 낙.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전기, 낙뇌.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게 전기 에너지. 이때 이제 유도가열이라고 하는 게 전위차. 저항가열은 전기 제품. 전기 제품에서 발생한 열. 그리고 유전가열은 누설전류. 그렇죠? 그렇게 기여하시면 됩니다. 이때 유전할 때 이 전이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연쇄 반응은 넘어가도 돼요. 연쇄 반응은 지속적인 가연성 기체의 공급이 말한다. 이건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가염물 상태별 연소라고 해서 기체 연소 형태, 액체, 고체 연소 형태. 기체는 확산, 예온압. 그리고 액체는 증발, 분해. 고체는 표분 증발.